아기들의 체중 증가율을 관찰하면 우리 아기가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갑자기 며칠 동안 잘 먹지 않으면 엄마들은 당장 아기의 체중이 증가하지 않을까 봐 덜컥 겁이 날 거예요 출생 후 아기들의 체중 증가율은 매우 중요한 성장의 척도죠 아기들의 체중이 정상 범위로 늘지 않는다면 몸의 크기뿐 아니라 뒤집기, 기기, 서기 등 아기들의 운동 능력과 지능 게다가 사회성 발달도 늦어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식욕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 지연이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기의 체중 증가를 최우선시 해야 되고 출산 후부터 꾸준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매우 번거롭기도 하고 아기가 변을 본 이후에 먹은 직후에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재다 보면 어느 체중이 아기 체중인지를 판단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주나 2주마다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아기가 먹고 나서 1시간 이후라든지 이런 룰을 정해서 체중을 재보시기를 바라요 소변의 수는 매일매일 관찰하지만 체중 증가는 1, 2주 단위로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의 체중 증가율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된 가이드는 매우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참고되는 것이 2006년 세계보건기구 어린이 성장 기준표와 2017년 대한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2017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성장 도표를 참고로 체중 증가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 표에서 보시면 백분위수라고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백분위수는 퍼센탈이라는 거예요 아기 100명 중에 몇 번째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85%이라면 아기 100명을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세웠을 때 85번째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정상 범위는 3%에서 97%이기 때문에 표에 나와 있는 체중은 모두 정상 체중에 속해요 아기마다 유연적인 조건과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신장, 두위, 흉위 등의 퍼센타일을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생 체중이 10%인 아기가 꾸준히 10%로 큰다면 잘 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에 어떤 아기는 7kg, 어떤 아기는 6kg라고 해서 누구는 잘 키우고 누구는 못 키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아기와 다른 아기를 비교할 때 출생 체중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아기와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아기의 성장이 꾸준하지만 살펴보면 되지 다른 아기의 성장을 너무 관찰하지 마세요 내 아기의 체중 증가율을 함께 계산해 볼게요 표를 기준으로 보면 출생 시 3%인 아기의 체중은 2.5kg입니다 한 달 뒤에 3.4kg이에요 한 달 동안 900g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1주당 성장한 체중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1주당 200g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인 아기와 97%인 아기의 체중 증가율을 동일하게 계산해 보면 50%인 아기는 1주당 266g이 컸고 97%인 아기들은 1주당 311g씩 큰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0일에서 30일 생후 한 달간 아기들은 한 주간 200에서 300g씩 한 달간 900에서 1400g 즉 1.4kg 정도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 개월 아기의 성장률을 표에서 제시한 대로 계산해 본다면 만 0개월에서 만 2개월까지는 한 주간 200g에서 300g 정도 체중이 증가하고 한 달 동안에는 약 1kg에서 1.4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 2개월 60일부터 만 3개월 90일까지는 한 주간 150g에서 200g 정도 체중이 증가하고 한 달 동안 0.7kg에서 0.9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3개월 즉 90일부터 만 5개월 150일 사이에는 한 주간 110g에서 130g씩 성장하면 되고 한 달간은 약 0.5kg씩 성장하는 것이 정상 성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만 5개월부터 만 8개월까지 150일에서 240일 사이에는 한 주간 60g에서 100g 정도 성장하고요 한 달간은 0.2kg에서 0.5kg 정도 성장이 조금 둔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 8개월에서부터 돌 때까지는요 1주당 아기가 45에서 90g 정도밖에 크지 않고 한 달간 체중 증가율도 0.2kg에서 0.4kg에 머무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수시로 아기 체중 재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죠 만 2개월까지는 1, 2주마다 체중을 재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지만 아기가 2회식을 시작했다면 한 달 단위로 체크해 보세요 체중 증가가가 매우 미미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체크하셔야 아기의 정상 체중 증가율이 조금 눈에 띌 겁니다 우리 아기의 체중 증가율을 저랑 함께 계산해 볼까요? 우선 kg을 g으로 변경해서 계산해 주세요 현재 체중에서 출생 체중을 빼고 그 체중 차이를 주수로 나눕니다 출생 일수에서 7일을 나누면 주수가 되겠죠 그렇게 나눠보면 한 주당 아기가 몇 kg가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수식에 한 번 대입해 보세요 만 2개월 미만의 아기의 경우 한 주간 체중 증가율을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출생 시 체중이 3.05kg인 아기는 체중 도표를 통해서 약 2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후 28일일 때 그동안 성장한 체중이 4.17kg일 경우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kg을 g으로 바꾼 이후에 4.170-3.050 28일 나누기 7에서 4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280g이 나왔네요 한 주간 성장한 우리 아기 체중이 280g이기 때문에 0에서 만 2개월 사이의 아기의 체중 증가율인 1주당 200에서 300g씩 성장하는 데 속하여 있고 출생 시 25%였던 체중이 28일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후 70일자 체중이 5.3kg인 아기가 생후 115일자 6.35kg이 되었어요 그러면 계산할 때 kg을 g으로 바꿔서 6,350-5,300 이것을 주수로 나누는데 115일에서 70일을 빼서 그 간격을 7일로 나눠서 주수로 바꿉니다 그렇게 했더니 1주간 163g이 성장했네요 만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아기의 체중 증가율은 1주당 150에서 200g이기 때문에 아기의 체중은 매우 잘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일에서 120일 아기의 1주당 체중 증가율인 110에서 150g에도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는 잘 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3개월 이후에는요 한 달간 체중 증가율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해서 아기의 성장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네이버 검색창에 아기 성장 발달 계산기라고 검색해 보세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현재 아기의 체중과 키를 대입해서 우리 아기의 성장 100분위 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표에 현재 체중과 신장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출생했을 때 우리 아기의 신장과 체중의 100분위 수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우리 아기가 출생 시 키는 20% 체중은 25% 이었다면 현재 입력해서 이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데이터가 키는 25% 체중은 20% 똑같다면 아기는 잘 성장한 거예요 만약 아기의 체중과 신장이 퍼센타일이 올라갔다면 정말 잘 먹어서 더 잘 큰 겁니다 현재 퍼센타일이 출생 시 퍼센타일과 똑같은 것도 오케이 더 높아진 것도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떨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만약 출생 시 50% 타일이었는데 두 단계 표에서 봤을 때 두 단계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좀 걱정해 봐야 될 일입니다 2단계 이상 떨어졌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소아과 전문의에게 꼭 진료를 받아보시고 성장이 더딘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